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8월 14일 공병호TV가 내보낸 거리로 나선 시민들 광장민심 심심찬타를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들 가운데 몇 분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소개해드리고 저의 의견을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칸 아이엠님이 남기신 의견입니다. 지금 문제는 레임덕이 아닙니다. 4.19가 레임덕으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부정부패, 민주주의 파괴, 독재 등이 합쳐져서 총체적 난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열고 일어난 것입니다. 민심을 입안해서 역사의 물줄기로 완전히 그 뒤바꿔버리는 그런 세력들에게 맞서서 그 당시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리재석님입니다. 이런 나라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비가 와도 광화문으로 나갈 것입니다. 정말 모든 국민들은 다 함께 거리로 나와야 됩니다. 정말 처음 겪는 정권입니다. 내 생에 이렇게 국민들을 들복는 정권을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항상 민주주의는 날로날로 성장하고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젊은 날부터 굳게 믿었던 그런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아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최거인님의 의견입니다. 여러 방해와 압력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될 것입니다. 대학생 자녀와 함께 내일 저는 광화문에 올라갈 것입니다. 지방에 삼아 올라오시는 모양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정말 갑자기 증가한 코로나19 환자 소식을 동네방네 외치는 그런 보도를 보면서 참지에 여론도 이렇게 만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강용구님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로 부정승거를 하는 순간 끝난 것입니다. 그 옛날 나유당 정권 시절에도 이만도 못한 부정승거로 정권이 무너지고 관련자들은 사형까지 당했습니다. 21세기의 첨단 문명 민주국가에서 어찌 그리 미개한 부정승거를 획책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불가입니다. 이분들은 사회로 부정승거를 하는 순간 끝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승거하는 순간 끝난 것입니다. 엎을 수도 없고, 대거할 수도 없고, 파묻을 수도 없고, 정발시킬 수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달나라님입니다. 집회에 못 가게 하려고 코로나 환자 숫자 늘리를 끄는 것 보니 뭔가 또 은모를 꾸미고 있는 중인 모양입니다. 코로나19의 숫자가 갑자기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입니다. 유나비효과님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고합니다. 자유대한민국에 이렇게 망하도록 해놓고 살아남기를 바라겠습니까? 민심은 폭발했습니다. 국민이 반하는 잘못된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는데 민심의 동료를 막으려 하지만 절대 막지 못할 것입니다. 민심 대 폭발입니다. 민심이 터져 나온 거죠. 민심을 관리하거나 통제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오랫동안 가능하지 않습니다. 민심은 정직한 정책, 진심을 다한 정책, 사심을 내려놓은 정책, 국민을 위한 정책이 있을 때 민심이 따라오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남탓 변호사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슬로건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나라를 새로운 세상 약속에 가두지 말고 재검표로 국민의 주권을 보장해야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국민 3.5%가 지속적으로 저항하면 어떤 정권도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 미국 댄버대학의 정책학 교수인 에리카 체노웨스의 주장입니다. 오로지 재검표만이 자유를 찾고 국가를 독재인업에서 건져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의 만응을 심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검표해야죠. 재검표. 대법원이 왜 그렇게 재검표를 미루는지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떳떳하고 그렇게 공평한 선거였으면 재검표를 빨리 해야죠. 김명수 대법관 들으시오. 재검표 빨리 실시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역사의 단재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장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는 엘고모스님입니다. 국민이여 이제 참지 말고 일어납시다. 민주주의를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지킵시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막아냅시다. 엘고모스님입니다. 아홉번째는 고객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문제가 특히 요 며칠 사이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방해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한 번은 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쏘지 않습니다. 이른바 정치방력을 언급한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주장을 외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하게 배여있다는 것을 고객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열 번째입니다. 주완님입니다. 8월 15일 12시 경북국역 6번 출구 광화문 문재인 퇴진 집회에 모두 나오셔서 문정권을 끌어내야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열일을 제치고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귀한 것은 지켜야 되죠. 귀한 것은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귀한 것은 항상 탐하는 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열한 번째는 최동식님입니다. 공 박사님 국민의 마음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권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국민이 노예가 됩니다. 국민이 노예가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4.15 조장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한 그 순간 이미 이 정권의 운명은 끝난 겁니다. 덮을 수가 없습니다. 묻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날려버릴 수가 없습니다. 수장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권권 연민님입니다. 이대로 죽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지키만 보다가 침몰하게 됩니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열세번째입니다. 구자훈님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멀쩡한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태도 없습니다. 멀쩡한 나라를 어디로 끌어가려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지금 마음입니다. 멀쩡한 나라를 어디로 끌어가려고 열네번째입니다. 토벌대님입니다. 사실 문제는 국정운영 능력이 없지만 그런 무능력을 개선한 뜻도 의지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이념이 국가와 국민의 발전은 별로 안중에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은 그저 그들 일당의 축제와 지갑을 채우기 위한 계급투쟁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의 정체를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됩니다. 곧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토벌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게 되면 절대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없는 것이죠. 손을 대는 것보다 무리수가 뒤를 따르고 나라를 가난하게 하고 특정 산업을 망가뜨리고 후세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이런 정책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딴 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권력을 치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어렵게 망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토벌대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님입니다. 하는 일마다 국민들을 살게 어렵게 만드는 정부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찌 돌아가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국민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30대분을 만났더만 거의 30대는 정신적 공황상태, 패닉상태라는 겁니다. 앞으로 집을 살 가능성이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막대 먹은 정책을 실행을 해가지고 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그러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책임자를 문책을 해야 되는 것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잘해왔으니까 계속 잘하는 것이죠. 그것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아마도 저는 국민들의 분노와 문 대통령의 고집이 만날 겁니다. 그리고 큰 파열음이 발생할 겁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병호의 공데일리 신문이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검색장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출범한 영어 유튜브 채널 CONG 공TV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